이제 오늘은 시사주제 한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지금 가장 현안 과제가 총선까지 선거제도를 제대로 좀 개편을 해 가지고 공정선거 선거를 대만처럼 그렇게 이제 공정선거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미국의 주식이 많이 폭등을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처음 시작은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어느 사회든 간에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어둡게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책임감의 실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참 부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감을 지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고 가족사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적인 역할이라든지 인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을 그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사람을 어떤 행위를 올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데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명성과 같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염치 부끄러움 창피함 같은 부분들도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분들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여성들분들을 제쳐 두더라도 남자들이 책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공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구한말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에 이제 쇠국 노선에 썼던 그런 고종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보면 본인들도 지금 살아있으면 변명을 하겠죠 당시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공직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북한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시왕조가 김시왕조로 연결돼 가지고 한 80년 정도 가까이 그렇게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결국은 조선 말기의 그런 위정자들의 무능함 뿐만 아니고 특히 조선 아주 말기 일제치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나라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무능함이 결국 후손들을 80년 넘도록 엄청난 압제하에 놓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례를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람 사는 사회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경우를 보면 는 참 책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 참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에 또렷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사례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세 분의 공직선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홉 분의 공직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말과 글로서 표현 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사건이 발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근데 그거가 다 이렇게 공지의 사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채 그 문제를 다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그런 은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른 부분은 뭐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마 는 선거 공정성의 회복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낙제점인 f 그 이하의 이름들 점수지 않습니까 동갑 내긴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참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한 남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뭐 이제는 뭐 비난이나 이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난한다고 해 가지고 뭐 그분이 바뀔 것도 아니니까 남자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후가가 앞으로 지금 현 세대뿐만 는 아니고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하겠죠 그래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아마 이런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그분만 예를 들 게 아니고 뭐 지금의 언론 중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다 덮지 않습니까 본인의 노후가 분명히 망가질 것이 뻔한데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이러면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다 입을 다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이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국민들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니까 선거에 무관심한 은 무책임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참 개인적인 부분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책임 없는 남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여당의 한 중진 인사를 만났다는 분이 지금도 뭐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나는 선거 부정이 없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선의원이니까 기가 찬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뭐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차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 겠지만 책임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개인으로서 보더라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유소년기 청년기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삶을 추동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그런 동력원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현직에서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금은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계속해서 몸을 관리하고 지적인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이 없으면 사람이 뭐하고 여러분들 동물 하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특히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되면 는 그 여러분들 그를 따르는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구한말의 고종이라든지 그런 소위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의 무책임함 이 지금 80년 90년 거의 여러분들 김시 왕조를 그렇게 낳게 돼 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고생을 당하는 걸 보고 그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훗날 우리가 후손들한테 당신들 그때 뭐 했냐고 나라가 그 지경까지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참 책임 없는 남자들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에서 한겨울 특히 이제 한겨울은 조금 이렇게 칙칙한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이 트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춥고 어둡고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또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줄을 열게 됩니다. 드디어